지금 차 키월더 보시는 거예요? 기분이 어때요? 미워해 일 안 하세요? 일 안 하세요? 네? 지치네요 차트로 일 안 하세요? 차가 보여주고 내 첫 차 기분이 어떠신가요? 오늘 나와요? 오늘 나온답니다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굿모닝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? 안녕 뭐하세요? 지금 차 온다고 해서 딜러분한테 감사의 마음을 편주할 수 있어요 QM6 오리지점 유동주 과장님 앞으로 많이 애용 부탁드리고요 지금 과장님이 제 차를 갖고 오신다고 해서 빨리 준비해야 될 게 뭘까 해서 너무 떨려서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온답니다 아 드디어 제가 열망하고 소망했던 제 인생의 첫 차가 도착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양팔은 밀고 무조건 차만 사겠다 정말 알뜰살뜰 모아서 산 저희 새로운 엠화입니다 아 선생님 뭐 이거 검수해야 될 포인트만 조금만 잡아주시는 뭐 훔찍 난 거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고객님께서 옵션 넣으신 게 제대로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아 아 아 아 아 제 인생 첫 차에 제가 좌석에 앉아 보는 시간입니다 잠시만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이게 깨끗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이렇게 깨끗이 털고 신발을 벗고 탑니다 아 아 또 한번 걸어봐 불이 정말 3주 12월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이렇게 받으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우와 대한민국 만세 우와 자 이렇게 해서 막걸리까지 다 뿌렸고요 앞으로 우리 맘식이 같이 잘 데리고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확실한 번 저희들아 저거 듣고 가는 게 사실 무섭긴 무서운데 잘 지내자 잘 데려다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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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